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 입니다. 네 오늘 18일 3주년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인기가요 끝나고 천안 멜론 콘서트에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팬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축하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30년도 선물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오르골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 그리고 영상들, 목걸이 지금 목걸이도 하고 있는데 다 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고작을 해드려야 할까 하다가 저는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고작 52분밖에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그건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또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성이니까 정성만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4주년, 5주년, 6주년, 30주년까지 함께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 편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제 곧 앨범이 새로 나와요. 앨범 새로 나오면 루엠 막내님께서도 알아서 팬미팅 자리를 짜잔하고 말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앞으로 웃으면서 인사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